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보험을 쓴 만들기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아빠? 재밌습니다 이게 추랑 이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구 인마 예시 예시 오 이게 배가 좀 부서지죠? 배가 부서지는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장애물도 피해야하구요 오 운전 잘한다 예시 여러분 이거 봤죠? 이게 바로 보물쏨 만들기입니다 잠깐만 스킨이 똑같은데? 기분 탓인가? 예시 네 네 네 네 네 네 오 오 오 제가 얼굴 보여주는 곳에 뛰어나와야 해요 아, 안 돼! 아, 안 돼! 우와, 안 돼! 아빠, 왜 죽을 거야? 아, 안 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어, 아빠! 어, 보세요. 아빠, 이게 딱 그냥 얹는 데 가면 왜 안 돼? 멋져! 뭐 안 돼! 세상 바꾸로 따라chan. 삐이이이이이이이 아빠, 우리 딴 거 할까요? 응. 아빠, 이제. 카드. 카드 좀 네iversoיות. 이거 봐봐 카드 이거 보실래요? 이거 카드 꺼내보세요 여기 1번에 읽고 읽는거 여기 이렇게 딱 찍으면 좋아지네요 어? 좋으십니다 이거 그냥 필싱하면 들어가줘요 이게 이렇게 Pan Am okay and done 2 2 3 2 2 3 2 1 2 2 2 2 2 2 1 2 2 3 2 어! 아빠 들어오신대요! 됐다! 아빠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토메틱 서베이로 아빠 오토메틱 서베이로 아빠 오토메틱 서베이로 네? 아 이거 그냥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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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제 지하철 타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근데 이게 이렇게 당기면 당기는 쪽으로 가요 근데 이게 지하철 타 송정훈이 월드투어 로블록스 체험 여기서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될까 기다려볼까 어! 이렇게 열차가 들어오죠 아빠 근데 이쪽 타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아빠 일단 열차가 여기 있으면 이게 바로 출발하잖아요 어! 이거 왔습니다 어! 이거 왔습니다 아빠 여기 들어오면 이제 이제 타시면 돼요 들어오습니다 아빠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아름다운 와우 재밌다 에헤헤헤헤 이런 재밌다 오오오오 오오오 여기가 내리고 싶은데, 저 내리면 돼요. 내리고 싶으면 내어요. 만약 여기서 내리고 싶다 하시면, 내리면 됩니다. 점프하면서. 이게 지금 두 번째고요. 어? 내리셨다. 저는 이름을 봅니다. 오케이. 이게 갑자기 빨라집니다. 좋은 거였습니다. 이거 아무튼 아까 재밌었나요? 아니요. 네. 여기 저 엔드카노. 여기 두 번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new